안녕하세요. 주식회사 테크팩 대표 정혜희입니다. 당사는 2004년 설립된 수출용 목상자 제기업체로서 그동안 수많은 해외 프로젝트 공사 제품을 포장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. 또한 여러 선박회사 및 포워딩과 연결하여 항공 및 해상수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트럭 및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도 제공하여 고객들이 원하면 원스톱으로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. 수출 화물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수출 화물에 최선을 다할 것이 가능합니다. 수출 화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놓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